청와대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일상을 전하는 청와대 TV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소관 수석실이나 정부 부처가 나서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새로 개편하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 때는 인터넷으로 문재인 TV가 운영됐으며 청와대는 최근 페이스북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의 출연 영상을 올리는 등 소통 방식을 넓히고 있습니다.